안녕하세요 커튼 트렌드북 저는 디자이너 위키 실장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빌 배몽사의 하이더웨이 컬렉션 보실거에요. 보헤미아 컬렉션과 마찬가지로 배몽사의 자수 기법을 많이 볼 수 있는 디자인들로 묶여진 컬렉션인데요. 지금 첫 페이지에서 보시는 이 디자인 전체적으로 자수 패턴이 여백 없이 꽉 채워진 그런 문양인데 이 깃털의 형태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곡선의 선이 굉장히 예쁘구요.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 좀 잘 보여주세요. 지금 이 깃털의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이 컬러가 다르게 보여질거에요. 그런데 같은 색실이에요. 이 자수사가 폴리에스터인데 폴리에스터가 살짝 광택감을 갖고 있거든요. 어느 방향에서 빛을 받느냐에 따라서 색감이 다르게 표현되는데 그게 지금 이 하이더웨이의 디자인 특징이에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연하게 단색으로 가지 문양이 올라가는 이런 자수도 보고 계시구요. 또 옆에 있는 이 마름모 문양에서도 같은 그 느낌을 받으실거에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은 색실이에요. 그런데 다르게 보이죠. 아주 재밌어요. 그리고 다음에 보시는 이 선염사, 이 원단은 지금 이렇게 포인트로 들어간 자수 패턴들하고 같이 연폭해서 커튼으로 작업을 하셔도 굉장히 멋스러워요. 그리고 보시는 디자인은 블루톤 칼라보고 계시는데 원단 베이스 바닥은 따뜻한 느낌 많이 갖고 있는 베이스 칼라구요. 폴리에스터하고 코튼하고 혼방으로 지식된 원단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패턴 보고 계시고 또 각각 디자인으로 구현된 사진도 한번 보실게요. 굉장히 멋스러워요. 고급스럽고 빌베몽의 자부심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디자인들로 엮어져 있구요. 또 다른 칼라 한번 보실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원단 베이스 크림 화이트 원단에 자수가 얹어진 패턴인데 칼라감 굉장히 세련됐어요. 네, 또 이렇게 부드러운 블루톤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같이 섞어서 진행해도 예쁘구요. 또 살짝 더 또 이제 연하게 이런 그레이톤과 민트톤 함께 담고 있는 디자인도 보고 계시구요. 또 이렇게 살짝 따뜻한 방향으로 또 왔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런 블러셔 칼라. 굉장히 사랑스럽구요. 침실 같은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에 적용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칼라에요. 그리고 조금 더 살짝 강하게 포인트 주고자 하실 때 이런 칼라. 소품, 쿠션 같은 소품으로 진행하기에도 아주 부족함이 없는 그런 디자인이죠. 그리고 다시 베이지 원단 베이스 위에 자수처리된 디자인으로 보고 계시구요. 네, 이 부분 잘 나타나고 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부분이 다른 칼라로 보여지는데 같은 색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좀 더 용감하고 대범하게. 저는 이 칼라 봄이라서 그런지 크람베리 과즙 생각나는 그런 칼라에요. 그리고 은은하게 세련되게.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시원한 칼라 방향으로 보고 계시구요. 이 칼라는 밝은 스카이 블루하고 그레이를 섞어놓은 그런 원단 베이스에요. 이렇게 같이 섞어서 진행해도 아주 멋스럽겠죠. 정말 풍성한 컬렉션이네요. 빌베몽의 하이더웨이였습니다.